아휴 신맵이네. 이 앱 실홥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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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오케이. 로드워그 필 왔다. 저 겐지 한 판 해봐도 될까요? 그래 겐지요? 하셔야죠. 저는 남는 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안 할게요. 저 안 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하다가 안 되면 로드워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크래시 이 맵 정크래 개쓰레기던데 맵이 너무 넓어요. 넓어서 그런가? 안 그래도 쟁탈전 별론데 쟁탈전 중에서 맵이 제일 넓어. 크흐흐흫 대기실도 넓은데 이거? 아니 여기부터 그냥 뻥, 뻥 트여있어요. 뻥 트여있어 맵이 전체가. 이거 제니어터 색깔 바뀐다. 이거 때리면 제다 색깔 바뀌어. 여기가 차단이 있는 맵이. 어, 다긴다. 뭐가 바뀌어요? 제니어터 때리면 제다 색깔 바뀌.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정크 잘 쓴 사람 진짜. 내가 인정한다. 이 맵 정크 쓰기 진짜 쓰레기 같은 맵. 너무 너무 넓어. 안 그래도 쟁탈전이라는 거 자체가 정크가 별로 좋은 맵이 아닌데 거점도 넓고 단을 봐. 왼쪽으로 온다. 어, 점프 위에 뛰었다. 위에 위에 위에. 요로케. 요렇게 끌기. 호그 호그. 호그 다운. 나 더 때려다 때려다 때려 hole yeah. 자리야 자리야. 자기 질트 빠졌고 자리야. 먹고 저기 상대 2층에 있던데 가 있uppć. 저희가 2층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우리 2층 가야돼 이거. 나 이제 호그 그래파는 법 알았어.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네 이게. 별 수가 없다. 2층이 저기 너무 크다. 호그 그래파는 법 따라서. 어떤 쪽이. 지키보냐. 어 이거 실화잉? 아 그럼 처음에 왼쪽 싸움이 되는구나. 여기가 이 놀이. 오케이 오케이. 2층 먹는 싸움. 또 온다 얘들. 또 온다 2층으로. 다시 나와요. 야 쿵 온이에요. 갠지 호그. 와 호그 계핀데. 거점에 하나 있어요? 거점 하나. 요시우 컷. 야 로가 가네. 3명 비용. 이거 이거. 와아. 왼쪽 2층으로. 점프한다 애들. 밑에 있어요. 점프대 밑에. 애들. 이리 바꿔. 땀 걸게. 점프 올라갔다. 3명. 너 잔다. 너 잔다 잔다 잔다. 막 지시라냐? 야 이거 올라간데. 어떻게 잡아 이거. 더 캡. 그리고 돈 많이 뺐어. 돈 많이 뺐어. 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 위에 모래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니 뭐야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니까 우리가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2층 가자 일단. 우리 2층 가자. 2층 가자. 세상에 여기 죽은 거 같애. 어? 그럴 수 있어. 스ей스 까다로워 있어. barrels 안 하는 고개. 어? ивается. 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오른쪽에 거점이 있고 그러라. 왼쪽에 점프대가 있어요. 장 rabbits. 오른쪽 끝으로 가면. 요렇게. 오우 가자 가자 요렇게 끌어내리기 틀어져봐 로드 로드그 로드그 로드 어떻게 해? 아이 신중하게 아이 신중하게 한방한방 날려야돼 그니까 보시면 여기 에임을 들고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뒤에 있는 애가 끌려와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끌려와요 밑에서 머리채 끌기 너무 쉬워 두잉 와우 어? 그니까 밑에서 위 끄는게 혹은 쉬워요 위에서 밑에 끄는 것보다 물론 위 포지션 좋긴 한데 조금만 비비zas 로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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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그게 뭐야? 얘 왜 여기있어? 아나 딸피 진짜 딸피 일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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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않고 일루지 일루지 가만히 잊은거야 왈왈타운 오케 나이스 잘 잡았다 잘 잡을게요 왼쪽에 아까 트레이 했었거든 뒤에 트레이 있어 뒤에 트레이 거점 비빈다 트레이 여캥 빠졌고 트레이 에피 트레이 에피 나머지는 트레이 에피 나 델지랑 같이 갈게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힐 아 트레이 에피 여기 빠졌어 가자 가자 오 뭐야 망치 한방이 다 없어졌어 자 뭐 삭제 삭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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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피 잡았다 망치 한방 25 아닌가요? 50인가? 아 50인데 안 한방 맞아서 75야 망치 맞았는데 세명도 없어졌어 이거 맵이 걱정치고는 엄청 크네요 예 그래가지고 정크래시 개쓰렉이죠 맵이 파라 파라좀 파라가 여기 그 풀있는 맵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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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파라좀 파라는 쪽 엄패물 말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 맞나 여기 맞을건데 아마 그니까 오아시스 중에도 여기 엄패물 많은 맵 하나 있는데 거기가 좋아요 정원 맞을거에요 여기 아마 여기 맞을거에요 파라 숨을때가 많아서 날아다니면서 우리 또 모르니까 일단 거점부터 갑시다 일단 모르겠다 좀 모르긴 하네 이렇지 않고 거점부터 가자 거점이 어딘지 알아요 저 여기 중앙에 공격이라고 써있어 여기서 가면 되겠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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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여기 있구나 어차피 정면이여 여기 거점 여기 거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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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님! 도망쳐요! 호그 오른쪽에 있어요 낙사되면 안돼요 여기 낙사 구간이에요 조심 상대 루시오 따 정화 줘! 루시오 필! 나이스 아트야 아트 켠지창! 오케이 여기가 한방구가 머리와 목 사이를 신중하게 아... 휠 중요 아이고 위치를 모르겠네 바로 위치 걔만 잡는대 다시 올드윈즈 갑자 오케이 올드윈즈 가자 아 근데... 어지럽다 예 어지럽기도 하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와아 참 와아 머프달아온다 아아아아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 락쿠어읠 아아하하하하하 와 우리 겐지 잘한다 매도 희철하다 지발맹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떨어져서 뭐야 이거 저기는 거긴 떨어져서 안 죽어요 거기 힐킬 있어요 250짜리 오른쪽에 애들 많고 신중하게 날리게 보자 여지V' don't miss 잠깐 user 아 저 죽어 대체 여광광uc 여광광 learnt 나 필리핀 나도 필리핀이야 내가 해둘게 없다 나도 필리핀이야 호잇 지하로 내려가기 야 나이스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있어 여기로 2층 2층 갔다 라인 낚시 아 라인 낚시왕 강태공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을 기다린다 나이스 적팀 겐지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네네 저 21살이요 2대 0 왜 막 급식축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인하대 다니는데 휴학할 생각이에요 음 음 인하대 인하대 안녕하십니까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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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설마 그게 맞나? 설마 뭐 어?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한테 일어났어 실화?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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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2층 먹어도 거점 먹을 수 있어요 이 맵 호우그래 빠졌고요 2층 위에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 다운 제가 라인 교수 막았어 라인 맞췄 그냥 상대 하나 없어요 여기 오예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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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여기 있어도 거천 청년대부 나도 가고 있거든요 저 팀 비제임무 90번 나 지금 기 위로만 쳐고 있거든 어 나 왔다 좋았다 아 저 팀 BJ네 그니까 에 이스팀 아 저 분 BJ에요? 자 우리 BJ님도 몇명 가요? 오른쪽 지하러 온다 지하러 온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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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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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어 iseen 신중하지 못했어 호구 할 때 신중해야 돼 근데 진짜 크다 실크률 클릭을 못 쌌니 못 쌌다니 그럴 수 있어 우클릭을 밀어버려가지고 다시 2층 2층 먹어도 거점이 준다니까 2명은 무조건 2층 2층 저 2팀 방송 몇명 봐요 한 10명 10명 본던걸로 알고 나 그럼 나랑 똑같네 2분 안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호흡 뻗어 불러들러 안 안 뵐게요 아! 겐지를 밀어야 되는데 아 야 제대로 했는데 밀지도 않고 나이스 죽읍시다 진짜 나이스 루슈 한 명 있어 여기도 이슈에 이슈로 계속 되는 거 아냐? 안되네 안되네 나 구박 부라쳤네 저 겐지 갭인데 까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여기로 할 거예요? 인사는 받으면 혼내야지 인사성이 바르지 못하구만 나 몰랑 습각 습각 겐지 반차 빠졌고 아! 라인 방벽 아! 저거 복수해드려야 되는데 나이스 뭐야 오케 뻘망치 아! 뒤에 뒤에 계시 어! 아! 진짜 봐 굿되지 마요 세뱅이 아! 깜이다 아! 나이스 됐어? 공격기가 준비를 했습니다 있다 있다 자리하고 있다 자리하기엔 우리 겐지니언코 인다 야! 겐지니언코 인다 오? 잠깐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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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on interest 그냥 2층에다가 붙여도 제가 홈 가네 네 오오 갑시다 갑시다 아 신전거 하지 못해 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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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꺄아 2층에 안하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오와잇 오하하하 우클릭했더만 오 뻑힝가 조지 잡고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라인 혼자 오케 나이스 라인 혼자 라인 혼자 제가 힐에 죽었어 아이고 실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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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자리야 고점이 자리야 고점이 자리야 혼자 아 이거 데려가려고 했는데 우슈 개필 괜찮아 뭐 맞았어 여기 막 턴이야 죽이는 것만 잡자 엔진 엔진 왼쪽 애들 많아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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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먹었다 아아 카아하 왼쪽 애들 많아요 라인 겐지 우리 아나님이 어디다 푸셜을 잡아야지 아나님 혼자 2층에? 으흐흫 저거 5대 맞아 그치 다진다 겐지님이 가장 잘 잘해봤는데 아 니 안하지 마자 비슷하네 아 망치 네에 홈런 아 저피 없는데 아피가 60이었네 아 이파네 이번 라운드 힘들다 아피가 60이었네 아 이파네 이번 라운드 힘들다 자가님 화이팅 아 모두 발상~~ 안 되고 그냥 2라운드도 돼야 될 것 같아 비벼요 와우 음 힘듭니다 다음 라운드 망치의 자유가 같다 신중하지 못했어 이번 라운드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는 좀 신중하게 한방 한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어 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한 발 한 발 영혼을 담아서 쏴야 되는데 영혼을 담지 않고 그냥 막 쐈어 판이 딱 4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 이 4발로 4명을 다 따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한 발이라도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5 4 3 2 1 4 3 정리해 가십시오 여기 라인 도이직 잘못 박으면 낙타하겠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왼쪽 점프 대 점프 대 싸움 4배로 와있어요 떨어지는 거 좋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 좋지 마세요 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여기 빠졌어요 라이트 우리 1배만이 됐다 나도 뒤지겠다 나도 뒤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 신중하지 못했어 아 신중하지 못했어 아 아 자이어 집중 아 디바 필요할 것 같아 디바 디바로 바꿔야겠다 이거 뒤지고 모여서 2층 가자 우리 가고있어요 겐진 이제 2층 안 돼요 가고있어 진짜 무서워 우리 거점으로 바로 들어가죠 점프 대 싸움 말고 디바 로봇 뽑을 수 있다 잡았어 가자 거점으로 바로 아나 부릴게요 아나 라인 호텔 좀 줘 라인 호텔 좀 줘 봐 아나 필 힐 힐 안 돼요 힐 힐 힐 힐 한 발 한 발 악 안 돼 민스턴이라도 해주는 거 같은데 내가 민스턴 해가지고 너 같이 좀 물어줘 어 하시네 계속 아나 피해만 들면은 커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상대빙이 자리에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나로 가와래 충전 중이다 같이 갑시다 여기는 비닐 때 라인 해야 되네 한 번 10배 한 번 500 내릴게 이제 왔어 갠지 다운 뒤로 돌아갈게요 여기가 여기가 아 이거 아나 아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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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라인 다운 아 아나 아나 나 나만 자 ú 나하고 루슈 데려가 줘야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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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누나갑니다 라이스 아비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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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바비 와아! 밀었어 루슈 계속 흔들고 있는데 너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글루슈 데려와! 루슈 데려가… 루슈 데려가 방송 끝나고 볼게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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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내가 디바로 바꾸고 자리아 하실래요? 그대로? 아까 우리 이겼던 조합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겼던 조합은 뭐 했었죠? 저는 호그 그대로 했었는데 자리아 라인 호그 근데 상대가 호그였어요 디바가 아니었고 근데 지금 디바로 바꾸고 상대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나 피해만들면 자리아 가지고 퍼벅 쳐주거든요 어 사람 자리아 가지고 아나 아니면 아니면 호그님이 디바로 탑시다 어차피 해도 로드 없는데 아니 제가 호그님이 디바로 하실래요? 제가 디바로 해드릴까요? 오른쪽 위치면 돼 오른쪽 위치면 돼 오른쪽 위치면 돼 오른쪽 위치면 돼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계단이 나와 어 뭐야 나 1층 가던데? 어 흩어졌다 맞아 이룸이야 우리 아나 1층이야 우리 아나 1층이야 아 신중을 기하지 못했어 우리 리퍼 나왔어요 리퍼 겐지 컷이에요 겐지 리퍼 딸피야 리퍼 힐이야 어 왜 힐만 돼 왜 힐 아 나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 괜히 궁계지도 없다 그냥 4템 할까요? 저 제가 디바 할까요? 어이 로드 뺄요 로드 뺄요 로드 뺄요 로드 뺄요 로드 뺄요 이거 짐을 좀 모바에요 일단 분위기 안좋거든요 음 오케이 리퍼 조심하고 가볼게요 아나만 노릴게요 아나에 못 죽여 갖고있거든요 나도 힐 못 받고있어 상대 하나 개피 리퍼 들어와주세요 고점으로 행들아 상대 2딜이에요 리퍼 겐지에요 상대 자리아 뺐어요 너프 떄리나 아 이거 저희가 지낸 이유가 고점으로 안 들어오죠 투딜하자 투딜 나도 투딜할게 엘딘님이 누구 하세요 엘딘님 들라고 투딜하자 우리 그냥 트레이스할게 이봐 피바 겐지를 잡아야해 겐지를 잡아야해 리포뽕 왁 막퉁 가야된다 우리 왜이리 궁이 안보여 아 이거 어떡하지 목초석아 치려가 뭐죠 우리 왜이리 궁이 안보여어 상대툼이 앞에 있는데 어 잘 나가 왜 갑자기 치냐 안녕 피크 바꿔서 상대가 피크 바꿔서 상대가 가야되요 깜짝이 안보여요 아 졌다 나 비빌 수는 있거든요 많이 비빌되야돼 네 오래 비빌야돼 수고하십니다 죽어 아이고 죽어요 역시 크으 호그 샤암은 이기는데 아깝구만 호그 싸움은 이겼는데 디바로 바꾸고 나서 빡세다 아고 멀리 해약 멀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